고해지겠습니다. 윤석열, 김건희 범죄 의혹 즉각 수사하라. 졸속적 청와대 이전 즉각 처리하라. 노래 한 개 부리겠습니다. 조선일보, 서정주,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러운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. 앞사의 머리 전두환과 극돌머니들 오, 국룡공의 무기영화 대분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. 신의가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리틀고 갈수록 적발하장 후원 무치 지랄렸면 국민들 피부물을 짜는구나.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낯서자 국민이 낯서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나라 얻자 3.1 정신으로 3.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암성으로 6월 암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6월 암성으로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든 나라 얻자 사기 정신으로 우월의 노래로 유월의 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든 나라 얻자 사기 정신으로 우월의 노래로 유월한 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사기 정신으로 우월의 성으로yal 사기 정신으로 우월의 성으로